요호! 안녕하세요! 여러분들과 로브로스 탐험을 하고 있는 교생맨TV입니다. 오늘은 로브로스 특별판! 킹피스에 공개된 새로운 소식들을 리뷰해보려고 하는데요. 과연 어떤 업데이트가 준비중일지 바로 확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현재 킹피스의 신규 업데이트 소식이 들려오고 있는데요. 지금까지 업데이트는 4.66까지 진행이 되었죠. 여름방학 시즌이 돌아오면서 같이 진행이 될 것 같은데요. 이번주에 새로운 힌트가 떴다고 하니까 같이 바보도록 하겠습니다. 가보자! 과연 어떤 스킬과 열매가 추가될 예정일지? 자 일단은 저희가 항상 확인하고 있었던 테스트 서버인데요. 날짜를 보니까 6월 27일 완전 최근으로 되어있죠. 그러면서 개발자님들 프로필에도 업데이트가 되었다고 합니다. 이렇게 드라곤님 작품에 들어가보면은 오! 이거구나! 지금 보시면은 모델 및 패키지에 새로운 아이템들 보이시죠? 가장 먼저 올라온게 카이도라는 용용열매 같은데? 이런식으로 카이도 용용열매 관련된 템들이 올라와 있더라구요. 자 그러면 디코랑 트위터에도 소식들을 봐보도록 하겠습니다. 트위터에 앞서서 일단 디코를 봐보도록 할게요. 요거는 요번 업데이트에 진행을 했던거고 어디까지 돌아? 짜잔! 바로 요 상어 사진부터는 신규 업데이트에 포함이죠. 오! 이런식의 푸른색 물방울이 보이는 상어 스킬이 공개되었습니다. 제가 밑에를 보면은 짜잔! 요번에 공개된 힌트인데요. 어두운 사진이 올라왔는데 저거 깃발이 꽂혀있는건가? 밑에 아바타가 있는걸 보니까 엄청나게 커다란 깃발처럼 보이죠? 설명에는 플래그 깃발깃발 열매라고 적혀있더라구요. 원피스에 혹시 깃발 열매가 있는지 검색을 해보니까 아니 뭐야! 따로 깃발은 없는거 같은데 이 캐릭터가 나오더라구요. 혹시 자세히 아시는 고스님들은 댓글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그 밑에 또다른 힌트가 있었는데요. 요번엔 두가지 캐릭터가 연결되어있는 느낌으로 뭐지? 일단 사진으로는 추측하기가 굉장히 어려워 보이죠? 과연 어떤 업데이트가 준비중인 곳일지? 지금 이제 사라질 쿠폰들을 미리 써주시면 좋을 것 같구요. 트위터에서도 재밌는 제보들이 많았는데 봐보도록 하겠습니다. 오 이거 뭐야? 거미랑 관련된 스킬인거 같은데? 요거는 킹피 개발자님이 공유하긴 했는데 킹피는 아닌거 같고 그래도 요런 스킬들도 참고해서 킹피를 만들어주더라구요. 아 근데 동그란 공같은게 나오는데? 저걸로 개발하는건가? 요번에는 오 이것도 저 완전 처음보는 스킬이었네요. 다음 영상에서는 어두운 지역에서 커다란 블럭이 보이구요. 오 뭐야 약간 중력각성이랑 비슷한 느낌이다. 간다! 요번 영상은 역시나 등장한 킹피스 덤이 보이고 이것도 완전 처음보는 스킬 이펙트인거 같죠? 자 그래서 요렇게 생긴 푸른색 검과 관련된 영상도 올라왔었구요. 옛날에 개발자님이 디코에 올렸던 빙빙검이랑 비슷하게 생겼다. 우리 할머니도 그... 일단 요번에 드래곤 리메이크나 각성이 나올수도 있다고 하는데요. 오 이건 해양낫이랑 비슷한데? 과연 어떤게 등장을 하게 될지? 요호! 오늘은 로브로스 특별판! 킹피스에 공개된 새로운 소식들을 리뷰해보았는데요. 조만간 또 업데이트 영상이 공개될 예정이라고 하니까 다같이 기다려봐도 좋을 것 같습니다. 샘빙참나 궁금한 컨텐츠는 댓글 남겨주시구요. 그럼 다음에 또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할게요. 그럼 안녕! 뿅! 다음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할게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